자 우리 6평 해설강이고요. 20번 원자입니다. 대입학부터 합니다. 대입학 문제 풀 때 이거 번역과 시험 아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기는 시험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만 답해라. 대입학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소재, 주장, 결론이죠. 영어는 국어랑 달라서 주제문을 표시하고 푸는 장점이 있다. 소재 묻고 결론 묻고 주장문 찾아라. 나머지 쭉쭉 읽는 건 맞지만 소재, 주장, 결론으로 오답 지우면 되는 거다. 그 다음 우리 주제문 찾기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연결어가 나온다던가. 그 다음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제가 예시한 문장, 자문자답, 실험형 결과 정말 많이 공부했던 패턴이고요. 이거는 많이들 맞췄기는 하지만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볼게요. 무조건 첫 문장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소재 묻고요. 결론 묻고요. 그래 어차피 보게 되는데 결론은 아니지. 단어 딱 세 개 읽어봐. It is crucial. 데디안은 필자가 자기 글에서 자기가 중요하대요. 주제문 자리까지 찾고 푸는 겁니다. 이거 주장문이자 결론이에요. 아직 푸는 거 아닙니다. 영어는 국어랑 달라서 주제문 찾고 푸 수 있으니까. 여기 수식호구 자리잖아요. 이거 몰랐다고 푸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 3월 학평에서 나왔거든요. whether, it 다음에, is, are가 아니라 갑자기 비가 튀어나오면. 슈트 생략인데 이걸 몰라서 푸는 게 아니라 수식호구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필요성은 자, 볼까요? 등장한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아니고. 나 처음에 여기서 빨간색을 하고 했단 말이야. 결국에. 그런데 안 하기로 방을 바꿨어. 그러나 우리 주장문 자리 어딘지 알고 푸는단 말이에요. 여기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읽을 겁니다. 힘 빼고. 소재 알죠? 주장문이 합쳐진 게 주제예요. 소재, 주제, 결론입니다. 오로지 이걸로 푸는 거다. 그럼 소재는 볼게. 얘들아, 수식호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뼈대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했죠? as, dame, 주어, 동사로 시작하면 실전에서 따라서는 철업인지도 고민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아라. 문장 두 개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수식호구가 쭉쭉 나가면 된단 말이야. 자, 볼게. 전 세계가 점점 더 영향받는 것처럼 보인다. 자, 여지껏 더 확대되고 있는 영향, 기계 영향,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구체적으로 영향받는 것처럼 보인다. 읽었으면 되는 거예요. 주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투 동사나 하면 이게 해석동사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상한다. 자, 고마, 고마, 사베, 고마. 한 번만 읽어. 두려움이든지 기대감이든지, 자, 많은 사람이 뭘 상상해? 미래를 상상해요. 어느 미래? 감소된 역할. 자, 인간 의사결정. 자, 못 찍게. 소재 파악하자. 미래는요. 인간의 의사결정이 감소할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아, 인간의 의사결정 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쭉쭉 나가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것이 뭐 증가되고 있는 AI 도움의 존재든, 출연, 자율 운전 차량의 증가. 기억도 하지 마. 필요성. 인간 역할의 필요성. 의사결정자로서 그 필요성은 감소될 거다. 같은 말이에요. 인간이 나중에는 의사결정하는 게 줄지 않겠냐. 의사결정이 역할이 감소될 거야? 자, 결국에 우리의 능력, 실수하는 능력은 잘 기록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예요. 아니, 우리 의사결정하는 능력은 줄 겁니다. 우리 실수는 이제 다 기록될 거고요. 이제 주장문이에요. 그러나 자, 아껴놔. 또 그레이스가 우암도 있지만 품위도 있어요. 인간 결단력의 품위를 아껴놓는 것이 여기서 또한 발견된다는 거다. 근데 인간의 어떤 결단 같은 거, 결심 같은 우암이 있지 않냐. 그거 좀 아껴놓자. 이게 뭔지 뒤에 알려주나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읽기만 하고 힘 뺍니다. 거의 없어요. 증거 없습니다. Dead 이하의 증거는 거의 없어요. 말해주는 현대 AI의 얘들아? Inferlibility가 뭐지? 오류 가능성인데 이거 몰라서 푸는 거 아니야. 알면 도움내는 거 맞지만 근거 문장 아니에요? 아니, 현대 AI의 오류 가능성을 말해주는 또는 오류 가능성을 미래 예측해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근데 근거 문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갑니다. 중요하다. 아이고야, 그래서 별표 안 준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이거 또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오류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콤마 콤마 사비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몰라서 푸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볼게요. 인덜 라이더와 관점입니다. 인간들의 인정, 우리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쇼구야. 중요하다. 우리는 활용할 수 있대. 활용한대. 뭐를? 우리의 능력, 극복하는. 아이고야, 이 실패가 뭐니? 잘못, 오류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우리의 잘못을 포함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우리 스스로를 위치시키기 위해 오버시, 오버시는 알아야 돼요. 감독입니다. 자, 뭐? AI 성장의 감독으로. 그 다음에 그 적용의 감독으로. 수식어구. 자, 볼까요? 소재. 미래엔 인간 결정의 역할이 감소될 겁니다. 첫 주장. 근데 인간 결심에 우함이 있지 않냐. 우리 결단력 갖자. 우함을 가져보자. 주장에서 결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오류. 이걸 극복할 능력. 이거 우리 적용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감독자가 되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극복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에 가보세요. 인간은 AI 발전 가능성과 불안정성을 고려해라 나온 적 없죠. 2번 갑니다. 인간은 창의력 향상이 아예 나온 적이 없죠. 3번 갑니다.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은 AI를 활용하자 나온 적 없는데요. 4번 AI에 대한 학습 AI 학습 나온 적 없는데 미래 사회의 변화 대비 안 나왔는데 똑같지 않아요? 한글도? AI의 영향 확산에 대비하여 수식 오고 이제 AI 시대 미래가 될 거야. 인간은 나갔지? 오버컴 극복하다 오류 잘못 이거 오늘 얘들아 여기랑 해석 똑같잖아.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을 극복하는 failure를 똑같잖아요. 그냥 답이 예뻐? 5번이에요. 소재 주장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문장터에 있는 거 아니다. 묶어놓고 풀어라. 물론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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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